실용문 두 번째 문제고요. 문제는 2014년 6월 고1 부산교육청 27번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번에는 유난히 나이에 관련된 표현이 많은데요. 보면 여기 seniors ages 65 plus, ages 8 and under, ages 18 and under. 나이에 관련된 표현이 많이 하는데 하나씩 알아볼게요. The parking fee, 주차요금은 without an admission ticket, 입장권이 없는 경우에 parking fee, 주차요금은 2.5 dollars per hour. 여기 슬래시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per 또는 언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뭐 마다,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입니다. 1시간에 per hour, 1시간마다 2.5불입니다. 그 다음에 admission rate라고 했는데 입장 요금을 보면 보통은 15달러고요. 10달러인데 어떤 게 오냐면 students with current ID, 현재, current은 지금이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학생증이 있는 학생들은 그리고 seniors,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seniors 그래요. 노인, 우리는 경로우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ages 65 plus,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은 10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free, 공짜예요. Children, ages, 8 and under. 8살과 and under, 이하. 우리는 8세 이하 이렇게 말을 쓰죠. 우리말에서 이하, 그 다음에 미만 또는 이상 초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말에서 이상, 이하라는 말은 그 숫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6세 이상이다. 그러면 6세를 포함하는 거고요. 6세 초과다. 그럼 6세를 포함하지 않은 7세부터를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상, 이하는 포함하는 거, 미만, 초과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영어 표현은 만약에 8세 이하면 ages 8, 그리고 under, 아래라는 얘기죠. 8세와 8세 아래로. 그러면 8세 이하라는 말이 되겠죠. 포함하는 거니까. Every Friday,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은 It's half of. Half라는 말은 50%죠. 절반이에요. 그죠? 50%가 off.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가 할인이 될까요? 가격이 올라요. 이만큼 있다고 치면 100%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만큼을 떨어내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남았겠죠? 이 남은 게 얼마입니다. 떨어져 나간 부분이 얼마예요. 만약에 20% off라 그러면 전체 가격에서 20%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for adults. 어른들에게는 50%가 할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free, 공짜입니다. for ages 18 and under. 18세와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every Friday, 매주 금요일은 공짜입니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Weather Africa. 원하는 공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